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지난 20일을 밝혔습니다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장애예술인지원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0일까지 3년입니다. 위원들은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전시공연 등 창작활동지원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. 한편 장애예술인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을 제1대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.